오늘 출퇴근길에는 폭설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약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요. 서울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지에 최고 20cm 이상, 경기 동부와 경북 북서부에 15c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동부에 10cm 이상이고요.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눈이 내리는 시점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는 오전부터 밤사이가 되겠고요. 충청과 경북 서부, 전북 동부는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차츰 눈과 비가 내리겠고 서울은 늦은 밤에 눈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대구 영하 5.5도로 큰 추위였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 7도에 머물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오전부터 차츰 잦아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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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